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선 저의 왼쪽에 계신 기자님부터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기 손을 안 들고 계셔가지고 한 번만 더 봐주실까요? 네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구요 네 그리고 제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한승연씨가 어떤 분을 응원하러 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어떤 분 응원하러 오셨나요? 아 네 오늘 모든 선배님들 다 응원하지만 오늘 저는 김희애 선배님 응원하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됐으면 개봉 축하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깜찍한 인사말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승연씨였습니다 나 안 하고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